음 가보겠습니다 자 생각 정리를 아 모르고 아 유니온 물량 먹었다 먹으려고 사는건데 아잇 음 잘못 놀랐네 아 프리즈 없나요 혹시? 아 진짜로? 아 있네 있네 죽이면 되지 어차피 죽을 일이 없기 때문에 아 저 검은 왜 가만히 있냐 안 움직이고 흐흐흫 잠깐만 아 움직이네 아 아 이거 좀 꺼야겠는데 안보여서 모르겠는데 잠깐만 그래픽을 잡고 싶시다 하나도 안보여서 모르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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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리도 마시엄드 크래그가 낮은가 보다 크래그가 낮은가 보다 빠졌네 아 죽겠다 10초 밖에 남았네 죽었는데 어 못 깨겠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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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아는 캐릭이었다면 잘하지 않았을까 싶은데... 아, 이게 좀 아쉬운 게 법지가 없어가지고... 아, 이게 좀 아쉬운 게... 도저히 생각해봅시다. 아니 근데 아 깰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죽었나? 아 이거 물약도 살짝은 해놨어야 돼 넣어놔야 되겠다 도전해보자 하의 으여 2 아 으 1. 아, 근데 비숲은 왜 이렇게 때리는 맛이 없지? 때리는 맛이 없다. 때리는 거 같이하네. 원래 그런 거죠. 원래 때리는 맛이 없는 거지, 비숲은. 때리는 맛이 없네. 아, 안 되겠다. 아, 이거. 어어. 도어 때문에 산 거지? 아, 그렇지. 아, 이거 어떡하냐. 또 뒤지게 생겼네. 아, 스택이 너무 많이 쌓였는데? 아, 했어야 되는 거 같은데? 이거 어떡하냐? 진짜 마지막 기회 같다. 갖다 대면 끝나는 거 같은데? 아, 죽었나 보다 또. 아, 이거 용세 여지로 막히나? 마지막 기회다. 어, 살았다. 아, 다행이에요. 다행이에요. 아, 이거 3페이지 들어가면 딜을 또 뭔 소로 넣는다니?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다. 아, 2페이지구나. 어. 어. 어, 야, 야. 하아.. 아니 이거 딜 다 넣어야지 깨놓은 그런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 아아.. 갔다.. 갔어.. 보호프리즈가 없는데? 흐흐흐흐흐흐 아 죽으면 끝인데 이제 어떡하냐 아 이게 맞았어? 어어 어어 됐다 위기에 한 번을 넘기긴 해 고마 깰 수 있을까? 아 프리저라도 있으면은 그래려니 한번 해봤을땐 아 프리저라도 없을땐 지금 문제는 뭐냐 그만이 그만이 아니라는거지 아니 거리가 꽤 되는데 이거 왜 만난거냐 이것도 맞나? 오마이갓 제발 아 죽었다 끝났다 아니 한 번 있으려나? 끝난거 같은데? 어 포기해야될거 같은데요 어 안될거 같은데 이제 안될거 같은데 아 안될거 같은데 나 줘야될거 같은데 아니 안될거 같은데 아 어? 왜 이렇게 올라가도 되냐 어허허 너무 된거 같은데 어흥 에잉 한 번 더 죽어야겠는데 바로 나와야 한 번 더 기회가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바로 죽어야겠는데 어흥 다 써진 거예요? 에잉 꺼둬 어려울 것 같은데? 어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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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안 남았으 얼마 안 남았으 흐 흐 흐 흐 아 안될거 같은데 되나? 아 너무 느려 아 안될거 같은데 되나? 아 시간상 되는 각이긴 한데 아 네 아 안될거 같은데 되나? 안될거 같은데 되나? 안될거 같은데 되나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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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아 죽을 뻔했네 죽었어 죽었어 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가운드실 것 같은데 잠깐만 아 오버로드만 하루를 안 쓰고 있었어 아 안 될 것 같은데 아 점점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네 5분밖에 안 넘었는데 아 또 올라간다 아 되나? 안 될 것 같은데 아 안 될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넘었는데 아니 피가 얼마나 남은거에요? 몇 대 때리면 됐나봐 아 아 이거 이것 좀 쓰읍 하아 이거 비피행으로 때려야 되나 안 맞나요? 아 어 왜 살았냐? 두어 때문에 아 아 아 4분밖에 안 넘었는데 아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니 남자 아 응 오우 하함들 왔어 아 또 올라갔어 아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몸으로 빠냐 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바인드 딱 걸고 이거 어떻게 까냐 아 죽었다 아 이거 너무 크다 아 이거 너무 컸다 아 저거 뭘로 까냐 아 이번 거 너무 컸는데 아 이번에 부품은 빠졌으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야 마지막 기회네 1분 안에 저걸 뭔 수록 가네 바인드를 걸고 아 안될 것 같은데 아 이거 나진 것 같다 아 올라갔다 갔다야 내가 모르겠다고 아 웃겼다 할 수 있을까 아 안돼 아 못 때렸다 와 30분동안 이게 뭐하는 짓인지 포기하자 아 빡세다 아 거의 다 왔는데 야 부품이 있었으면 깼을까 아 아쉬웠습니다 빨리 가 ter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